안녕하세요 프랭세입니다. 여러분 푸시라는 뜻을 알고 있나요? 정말 많은 뜻이 있죠. 하지만 이 푸시의 진정한 의미는 노타입니다. 이 뜻 하나만 알면은 정말 많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푸시 사용해서 어떻게 영어를 표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번째 보시도록 할게요. put my phone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단 제가 그랬죠. put은 놓다 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놓는 거에요. 그래서 put my phone 하면은 내 핸드폰을 놓다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나 핸드폰을 잊어버렸어. 아 내 핸드폰 어디다 놨지? 이런 표현을 할 때 put을 쓸 수 있어요. where did I put my phone? 이렇게 가는 거에요. I put my phone on the desk. 책상이 났네? 이런 의미가 put이에요. 자 두번째 보세요. put your name on the paper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가만히 들여보세요. put은 놓다니까 프랭크쌤이 놓다라고 했어. 놓아라. 너의 이름을 종이 위에. 무슨 말일까요? 그 의미는 이름을 종이에 놓는다는 소리는 쓴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write your name on the paper. also you can say put your name on the paper. 이렇게 응용 동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에요. 다음 거 볼까요? put your hand up. put은 놓는 거에요. 자 놔볼게요. 놨습니다. 너의 손 위로. 무슨 말이에요? 손 들어 라는 뜻이 되죠.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할 때 put your hand up. 손 들어. 이렇게 공부하면은 이 put에 대한 의미를 정말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put은 놓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하나씩 저랑 같이 응용적으로 들어가면 돼요. put your hand up. 그래서 손을 들다 라는 뜻이요. put your hand up.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볼까요? put your seat belt on. 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seat belt가 뭡니까? 바로 seat. 뜻은 자리죠. 벨트. 자리에 있는 벨트. 그러니까 안전벨트가 되겠네요. 놓아라. 너의 안전벨트를. on이 들어간 이유는 제가 안전벨트를 착용하면은 몸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on을 쓰는 거에요. 자 모자를 한번 쓸게요. put. 뭐를? a cap on. 모자. 놓는 거죠. 내 위에. 아 그래서 여기서는 착용하다라는 뜻이 돼요. 착용하다. 쓰다. 손들다. 여기서는 놓다. 정말 많은 뜻이 있지만 여러분. 딱 put에 대한 의미만 딱 딱 이렇게 놓는 거. 알면은 어렵지 않게 응용으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4개를 공부했어요. 또 어떤 뜻이 있는지 put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ut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면은 여러분. put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죠. don't put me down 이에요. 그럼 don't put. 놓지 마. 나를 아래로란 뜻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put은 놓는 거죠. 이렇게 놓고 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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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바로 나를 깔아 뭉개지마. 나를 깔보지마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put을 깔보다. put 깔보다. 이렇게 외우면은 영어가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집니다. 그냥 아 이래서 put me down이 깔보다 라는 뜻이 되는구나. 라고 기본적인 put. 놓다. 이거만 알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죠. I can't speak English. don't put me down.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볼까요? put his wife first.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put은 뭡니까? 놓다. 그의 와이프를 맨 처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의 와이프를 맨 처음 놓다. 잘 보시죠. 여기 부인이 있어요. 조그만. 부인이 조그마지만 여러분 그냥 생각해 두시죠. 부인이 이렇게 놓는 거에요. 이렇게. 이게 바로 put his wife first.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으면은 우리 부인 먼저 우리 부인 먼저 우리 부인 먼저 이 뜻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부인을 항상 생각한다. 라는 뜻이 put my wife first.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put set. 그래서 설정하다. 설정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이 이미지만 넣으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신랑 자랑을 하고 싶어. 우리 신랑은 나를 맨날 최고라고 생각해. 이런 표현은 어떻게 말해요? my husband always puts 누구를 me first.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볼까요? put your umbrella up. 이라는 뜻이 있어요. umbrella의 의미는 우산입니다. 그럼 우산을 놓아라. 너의 우산을 위로.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우산이 있다고 합시다. 삐뚤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put your umbrella up. 무슨 말이에요? 똑바로 우산 올려. 우산 써. 우산 똑바로 써. 이런 표현이 바로 put your umbrella up. 이라고 합니다. 왜 up이라고 되는지 알죠? 근데 저는 친구들한테 장난을 치고 싶어. 싫은데 내가 왜? 이러면서 I will put my umbrella down. 하면 비에 쫄딱 맞습니다. 엄마한테 혼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저랑 같이 배우는 거예요. put에 대한 의미를 사전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이렇게 멋진 선생님과 함께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덟 번째 볼까요? put more syrup in my coffee. 캐나다 사람들이 이거를 syrup이라고도 말하게 합니다. 자, syrup, syrup. 둘 다 냅니다. 그럼 put, 놓아라. more syrup. 더 많은 시럽들을. 어디에다가? in my coffee. 내 커피 안에다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시럽 좀 더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put, 놓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냥 놓다라는 의미만 머릿속의 이미지만 기억하고 하나씩 하나씩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put에 대한 여러가지 의미들을 한꺼번에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 갔을 때 could you put more syrup in my coffee? please?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저랑 같이 put에 대한 놓다라는 개념만 알면은 여러가지 뜻이 있다는 거 공부합니까? 재밌지 않나요? 이제 이걸 갖고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ut에 대한 개념을 잡았으니까 이제는 저랑 같이 한번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게 그는 항상 그의 아내를 먼저 생각해. 아주 훌륭한 남편이죠. 그럼 주어가 뭡니까? 그는 he 항상 always 이 정도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생각한다. think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 공부한 거 이렇게 뭔가를 툭 놓는 거죠. 그래서 뭘 쓴다? put을 씁니다. 원어민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he always put 했는데 뭔가 조금 어색하죠. 잘못된 게 뭘까요? 아 여러분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죠? he가 3인친 단수니까 뒤에는 s를 꼭 붙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he always put 누구를 그렇죠? wife 맨 처음 first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he always thinks things about his wife first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he always put his wife first 이런 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이게 바로 원어민들이 이름 표현을 바꿀 때 if 을 쓴다는 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먼저 생각합니다. we always put our customers first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영어 할 때도 쓸 수가 있는 편이 돼요. 다음 가볼게요. 너의 자석 벨트를 매해주세요. 그러면 자석 벨트를 맨다. 매다? 매는 이글 이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추구듭 하는 거죠. 그러니까 put 이라는 동사를 쓸 수 있죠. 그래서 동사는 put 너의 너의 자석 벨트 자석은 이거 뭐 자동차 시트 요거랑 비슷하죠. 너의 자석 벨트 좋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put your seat 벨트 하면 놓아라 너의 자석 벨트를 자석 벨트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야 되잖아요. 자석 벨트를 매면은 내 몸에 착 하고 달라붙겠죠. 붙어있는 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put your seat belt on 이렇게 쓰고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니까 please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세번째 갑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비가 오고 있죠? 여러분 비가 주륵주륵 내립니다. 아 비 비시라 어떻게 표현해요? 날씨 앞에는 무조건 멋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돼요? 비가 온다 비가 왔었다 아니에요.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선생님이 이거 하고 있지? 하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따라해야 돼요. it rain 비 오다 근데 오고 있는 거니까 ing를 붙여야 되겠죠? 좋아요. 근데 얘는 동사예요.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 뒤에 ing가 들어왔으니까 동사가 아니네. 쓸 동사가 없어. 뭘 씁니까 여러분? 그렇죠? 비동사입니다. 비가 오니까 비동사인가? 어쨌든 그래서 얘를 주어가 하나니까 is라는 동사를 써서 it is raining 이라고 하죠. 당신의 우산을 드세요. 우산을 들다. 들다 뭐지? 아 들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산을 이렇게 하라는 소리죠. 아 그러니까 노타라는 put 얘를 쓰고 당신의 우산 너의 우산 your umbrella 집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up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죠. 그래서 put your umbrella up 이라고 얘기해주세요. 우리 한번 새로 연습 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자석 벨트를 매주세요. 시작 그렇죠. put your seatbelt on 이게 on 빼먹으면 안 돼요. 다음이에요. 그는 항상 그의 아내를 먼저 생각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는 항상 동사 그의 아내 먼저 시작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하나 더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어요. 시작 날씨 앞에는 무조건 있습니다. It is It is raining 우산을 드세요. 우산을 드세요. 그렇죠. 동사 put your umbrella up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put에 대한 개념 노타만 알아도 이렇게 여러가지 표현을 응용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세 개만 더 영작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무시하지마. 이거 어렵지 않아요. 너 지금 내가 어리다고 날 무시하는 거야? 어? 이 표현입니다. 바로 이 의미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하지마! 뭐 씁니까? 그렇죠? 여기 돈이 보이죠? 그래서 done 얘를 쓰면 돼요. 노타라는 동사 put 누구를 me 잘했습니다. down 이렇게 가는 거죠. don't put me down what are you doing? don't put me down I didn't do anything wrong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편이에요. 다섯 번째요. 제 커피에 시럽을 더 넣어주세요. 제 커피에 시럽 좀 더 넣어줄 수 있나요? 약간 이런 느낌 커피숍 갔을 때 바리스타한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넣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탁할 때 정중앙 표현 제가 정중앙에 있죠? 정중앙 표현 뭐에 쓴다? 아 이거 다 까먹었습니다. 캔을 쓸 수 있는데 캔보다 좀 더 정중하게 하고 있을 때는 could 를 써라. 제가 얘기했죠. 부탁할 때는 could 누구한테 you 넣다 라는 동사 put 더 많은 시럽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more 라는 단어를 쓰면 더 많은 겁니다. more money 더 많은 돈 more time 더 많은 시간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more 시럽 예 발음할 때 시럽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럽 따라 읽어볼게요. 시럽 시럽 잘했습니다. could you put more 시럽 어디다가 내 커피 안에다 넣는 거죠. 그러니까 in my coffee please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다음입니다. 내 핸드폰이 어디다 놨지? 아 나 핸드폰 또 잊지 그랬어. 아 이 정신머리 하고는 내 핸드폰 어디다 놨지?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편이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어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얘가 무조건 문장의 맨 앞에 옵니다. 그래서 어디는 영어로 왜열이 되죠. 누가 핸드폰을 놓은 겁니까? 내가 놓은 거죠. 내가. 근데 과거가 있어요. 과거 쌍시오 그러니까 did I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where did I 동사 put put 내 핸드폰 my phone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내 핸드폰 어디다 놨지? 여러분 시작 정말 저랬습니다. where did I put my phone I can't find my phone where did I put it 냉장고 안에 있어요. 저 가끔씩 냉장고 안에 넣을 때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oh you put your phone in the refrigerator where did I put my phone 정말 많이 쓰는 편이에요.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따라해봐요. 여기 재미 두 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where did I put my phone 좋습니다. 제 커피에 시럽을 더 넣어줄 수 있나요? 시작 좋습니다. 부탁할 때 쓰는 거니까 could you 동사 put 뭐를 more 시럽 in my 커피 이렇게 가죠. 혹시 캐나다에 여행하실 분 캐나다에 가면은 이 시럽을 서럽 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서럽 알바름 조심해라 있죠. 지금 내가 알바름 못한다고 나 깔보는 거야? 나 깔보는 거야? 깔보지 마! 시작!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까지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put은 노타라는 개념에 시작해가지고 여러가지 표현을 응용해서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려준 여섯가지 표현 계속 연습해서 계속 계속 한번 해보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영어를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어느 때 where를 넣고 어느 때 could 잘 모르겠다. 체계적으로 정말 처음부터 저랑 함께 더 재밌게 이 강의보다 더 재밌는 강의가 있어요. 더 재밌게 체계적으로 공부하셨다. 저희 프랭크스템 영어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스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